안녕하세요 캐나다 벤쿠버 해피맘이에요 해피 튜스데이 반갑습니다 정말로 제가요 지금 굉장히 행복하고요 기쁘고 신나고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빨리 전해주고 싶어갖고 하루 종일 참느라고 힘들었어요 뭐냐면요 제가 계속 이렇게 메일을 보고 여러분들이 댓글 달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이렇게 집중하고 하다 보니까 계속 뭔가를 찾게 돼요 아 뭐를 해야 되나 뭐를 알려드려야 되나 뭐를 내가 정보를 드려야 되나 이런 고민은 아니에요 절대 기쁘게 찾아요 저는 항상 제가 준비도 기쁘게 뭐든지 기쁘게 하라고 했잖아요 신나게 저는 길을 찾는 사람이에요 안 되는 거를 왜 안 되지 왜 저러지 이렇게는 잘 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또 우리 메일 보면은 이 벤쿠버에 계시는 분 온타리오 계시는 분들 뭐 캘겔에 계시는 분들 뭐 빅토리아도 계신 분 계시고 이렇게 벌써 아이들 유학으로 데리고 와서 지금 여기서 이제 연기하신 분도 계시고 지금 온타리오에서 세 아이 엄마분도 바로 엊그제 메일 왔는데 아이 셋 데리고서 아이 셋을 유학시키면서 어차피 한국에서 학원 보내느니 그 돈으로 유학한다 다들 그런 마음으로 오시죠 그래서 했는데 이번에 비자연장 하면서 제 유튜브 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안 되겠더래요 상황이 이민을 해야 될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이제 알아보는 중에 또 하필이면 이제 한국에서도 경기가 자꾸 안 좋고 이러니까 아빠도 왔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로 이런 복합된 비슷한 내용들이 많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고민을 좀 요즘 하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오신 분들을 근데 사실 제가 옛날에 언급을 뭐든지 도전하라고 많이 했었는데 정말 몇 분은 또 제 영상을 다 보시고 감을 잡고 정말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이러시는 분은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왜냐면 제가 뭐 이것저것 구체 설명 안 하고 아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말이 통해요 근데 영상을 다 안 보시고 갑자기 질문하신 분들이 딱 보면은 상황을 설명을 하고 그래서 이건 되고 그래서 이건 안 되고 이건 이래서 조심해야 되고 이걸 다 메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제 영상을 다 보고 저한테 메일을 하라는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이 고민을 하는 도중에 제가 오늘 어디 갔다 왔어요 제가 뭐 정말 유튜브 안 하고 여러분 아니면 갈 일이 전혀 없는 프로그램에 뭐냐면 여기 캐나다는 워낙 이민자들이 많으니까 그 이민 도움센터들이 각 지역마다 다 있어요 쉽게 말해서 벤쿠버, 버나비, 코키틀럼, 여기 뭐 서리, 랭, 리치모 이렇게 다 있는데 그 이민 도움센터에서 한 번씩 취업 박람회라든가 뭐 이렇게 필요한 우리 이민자들에게 뉴카머에게 정보들을 많이 주는 세미나 같은 걸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지역신문도 제가 본다 그랬잖아요 지역신문도 보고 인터넷도 가서도 보고 왜냐면 요즘 특히 여러분들이 이민 관련 질문이 많다 보니까 내가 나도 뭘 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사실은 공부하고 사실 오늘 제가 일을 가야 되는데 일도 안 가버렸어요 팟타임이니까 내가 안 가도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더 재밌어 사실은 아유 몰라 하느님이 알아서 채워줄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그 0세부터 5세까지 요즘 진짜 잘 나가는 핫한 ECE 영유아 보육교사 프로그램에 대해서 세미나를 한대요 그래서 뭐 저 대충은 다 알죠 그거 뭐 컬리지 가서 자격증을 따갖고 취업이 좀 잘 된다 그 정도까지였는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2, 3년 전부터 갑자기 뭐 그 ECE 한국에서 유치원 교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은 여기서 트랜스포 해가지고 바로 취업이 된다 영유권 따기 쉽다 그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내가 뭐 하던 게 관련이 없으니까 그냥 아 그런가 보다 요즘은 또 이렇게 뭐 유아교육 쪽으로도 이렇게 영유권을 따네 이러고 정말 관심이 없었는데 여러분들이 막 이게 취업이 잘 되는 거 어차피 이민을 목표로 하려면 영주권이 목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ECE가 계속 요즘도 인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는지 시급은 어떤 건지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보기 위해서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대도시 같은 경우는 한국인 영유아 보육교사협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하시는 분도 2009년도인가 오셔가지고 여기서 영유아 교사 자격증을 따고 지금까지 그 교사도 하면서 당신 아이들도 케어하면서 이렇게 후배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 이제 유치원 교사들 모임 같이 쉐어하면서 새로 오실 분들도 도와주는 역할도 많이 하는데 왜 이분이 손발 거둬붙이고 이렇게 세미나도 자청해서 오셔가지고 이 새로운 지금 여기 벤쿠버 제가 오늘 가봤더니요 장난 아니에요 40대 30대 50대까지 아이들 데리고 유학으로 동반 오신 분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다 오셨어 물론 저처럼 시민권자 영유권자도 몇 분으로 오셨는데 저는 여기서 컬리지 다니면서 뭔가 다 알아듣는데 정말 막 당황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모습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오시면 그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그분이 도와주고 싶어서 정말 근데 왜 도울 수밖에 없냐면은 지금 현재 왜 이 ECE 그러니까 영유아 0세부터 5세까지 하는 프로그램에 교사가 모자르는지까지 이유를 다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왜 한국인 교사들을 캐네디언 원장들이 좋아하는지까지 다 지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알잖아요 빠릿빠릿하고 손솜씨 좋고 그리고 이렇게 일 눈치가 빠르잖아요 다른 캐네디언들에 비해서 그래서 정말 그 기존에 우리 먼저 선배님들 그러니까 영유아 선배님들이 자리를 잘 깔아놔가지고 너무 있기가 좋대요 그래가지고 정말 우리 한국분들이 그걸 자격증만 있다고 하면 서로 데려간대요 근데 자리가 없으면 못 데려가잖아요 솔직히 근데 이유를 오늘 알았어요 제가 이게 나라에서 보조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영세업자야 그러니까 영세부터 오세는 이 데이케가 온전히 개인 프라이빗으로 사립 보육원을 데이케를 운영하다 보니까 얼마나 되겠어요 한 선생당 한 학생이 뭐 8명 10명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서너 명 선생님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페이가 작아 제일 중요한 게 페이가 보통은 다른 칼리지는 의료계 또 20불 넘거든요 저도 놀랐어요 16불부터 시작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아무리 경력이 있어도 여기서는 그 한국의 경력은 이민 신청할 때 오피셜한 경력이 들어갈 뿐이지 제가 저도 그 얘기 언급했어요 전에 여기서 새로 내가 시장 들어갈 때는 그 경력 무시한다고요 일하는 거 보고서 나중에 이제 하나씩 레고가 들어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 시장 자체가 임금이 싸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제 아는 분들도 이거 하다가 때려치우고 다른 공부하는 분들 제가 많이 봤거든요 최근에 우리 유튜버 한 구독자 분도 영유권 받자마자 때려쳤어요 왜냐하면 박봉에 또 그 다음에 아이를 케어하는 거잖아요 정말 이렇게 항상 아이를 뭐 닦아주고 챙겨주고 지켜주고 굉장히 세심한 배려 갖고 좀 적성에 맞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도 그래가지고 그 피지컬한 육체노동이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저임금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선생님들 협회에서도 계속 정부에다가 보조해줘라 보조해줘라 계속 지금 항의를 한대요 그래서 뭐 지금 뭐 시간당 1불씩이니까 정부에서 뭐 보조도 해주고 내년에는 뭐 2불도 해준다고 그러고 점점 좀 나아지고는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데이케어 신청 아이들 대기자가 보통 6개월에 1년 걸렸대요 왜? 선생님이 모자라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벤커버가 집값이 많이 올라 버렸잖아요 대부분 집에서 데이케어를 많이 하거든요 렌트고 집이고 너무 비싼 거야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웨이트니스가 많은데 오픈 공간이 없는 거예요 데이케어가 생기질 않아 그러니까 지금 막 1년도 좋고 막 계속 넘어간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선생님도 부족하지 이직을 많이 해가지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리고 힘들고 저임금에 안 하고 싶고 또 막 그런 마음도 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늘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한 거였어요 영유권을 따는데 초점을 맞추고 틈새 시장만 있으면 무조건 해야 된다고 아 그래서요 지금 캐나다 전 지역 캐나다 전 지역이 그래요 왜 전 지역이 영유아 때 보조지급이 이거 팡팡 안 해줘가지고 지금 심각한 거예요 물론 이렇게 계속 데모하고 이러면 2, 3년 뒤에는 나도 몰라 이게 어떻게 될지 이민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엄청 받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에 가서 그거 ECE 인터넷으로 공부를 하던 방법은 다 알 거야 나도 인터넷 아는 대로 알려드릴게요 중요한 거는 지금 캐나다 온타리오든 뭐 여기든 빅토리아든 캘거리든 캐나다 전주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이번에 곧 오실 분들 다음에 오실 분들 물론 이 ECE를 도전하려고 하실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얘기 들은 얘기가 있거든요 오시면 지금 사람이 모자르니까 무조건 데이커에 가셔서 이왕이면 몇 군데 두루두루 보시라고 하죠 제가 나 자원봉사 하겠다고 무조건 해보세요 이거 정말 만에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요 자원봉사를 내가 했어 지금 애들 학교 보내면 뭐 하실 거예요 제가 공부하든가 자원봉사 꼭 하라고 그러죠 근데 다른 자원봉사 필요 없어 지금 보니까 데이커에 자원봉사는 자기 중 없어도 돼 그냥 가서 허드린 일 해주고 얼마나 일이 많아요 그래서 자원봉사를 무조건 두드려 그래가지고 일을 잘하잖아요 하면서 여러분 뭐 해야 되는 줄 알아 지금 하면서 이 데이커어 이 프로그램이 보니까 꼭 1년을 한꺼번에 안 하고 하나씩 프로그램을 공부해도 되더라고요 뭐 일 주말만 하는 거 뭐 이렇게 시간으로 뭐 이렇게 40시간 뭐 30몇 시간짜리 한 감옥당 그래서 발론티아 하면서 이제 원장 눈에 들었잖아요 그럼 그게 가능하대요 나 여기 일하면 원장이 너 일해볼 생각 없냐고 그럼 자격증이 있니? 그러면 나 지금 온라인으로 공부한다 이거 온라인으로 공부한대요 프랙티컴만 현장에 가서 하면 돼 내가 자원봉사를 하면 온라인으로 공부하고 근데 영어를 좀 해야 돼요 진짜 그래서 내가 영어를 준비를 하는 거야 영어만 하고 있으면 기회가 계속 온다니까요 이거 난 내가 막 흥분돼 지금 나갔으면 지금 당장 동네에 대회케어 무조건 가요 가가지고 문 두드려서 발론티 해 그리고 이제 가서 물어봐 내가 적성에 맞는 것 같은데 원장한테 모르면은 이거 내가 대회케어 나중에 파트타임이라도 풀타임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다 가르쳐줘요 제가 선배들 다 가르쳐줘요 여러분 일만 잘하면 돼 그리고 영어를 잘해 영어 그렇게까지는 못해도 아이들하고 말하는 영어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내가 그 동화 비디오를 보라고 했잖아요 동화 그 사이트에서 인터넷 그 페리테일 전래동화 뭐 고전 동화 무슨 동화 그게 쉽고 아이들 유아틱한 언어를 빨리 익혀야 된다니까요 그게 기본이야 그래서 문을 놓고 해서 해가지고 한 과목씩 온라인으로 듣는 거야 무조건 다 들으면 돼요 그 열 과목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과목씩 해도요 그 과목 듣고 충분히 일단은 아무 자격증나 있으면 그 대회케어 파트타임이든 아니 자원봉사 시작해가지고 마음에 들기만 하면 파트타임 써준대요 주인이 그리고 자격증만 있으면 대신 자기가 내가 해당하는 분야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지스턴스러만 하는 거죠 그러다가 과목씩 하나씩 따는 거예요 혹시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 주인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고 풀타임 이 사람을 풀타임 쓰려면은 그 고용 그 비자를 줘야 되는데 그거 다 안 돼요 요즘은 이 시스템이 왜냐하면 교사가 하도 부족해가지고 이거 빅뉴스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냥 부족하고 제가 저는 그냥 그렇게만 강의를 했잖아요 ECL도 좋고 헤어도 좋고 자동차도 좋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보니까 그 중에서 탑이야 캐나다에서 취직이 제일 잘 되고 이민이 제일 잘 되는 거 왜냐하면 정부에서도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 빨리빨리 해줘야 돼 그래서요 이렇게 보니까 이 ECL 영유아 보육원 그 데이케어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이 지금 가장 여러분들한테 내가 보기에는 오늘 올해 내년 아니 앞으로도 왜냐하면은 캐나다가요 대도시는 특히 무슨 일이냐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유입해요 그러면은 아기는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캐나다 전체가 그래요 왜냐하면 소도시든 대도시든 지금 막 외국에서 유럽도 아시아 쪽도 아프리카 쪽에서도 난민 받지 뭐 이건 근데 많이 받진 않아요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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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틈새시장은 정말 여러 번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막 그거 들으면서 계속 이거를 빨리 가서 알려줘야지 알려줘야지 이 생각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제가 그래가지고 앞으로요 이 프로그램 뿐만이 아니라 세미나 같은 거 뭐 좌 프로그램 하면은 제가 가서 꼭 들으려고요 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꼭 알려줄게요 왜냐하면 저는 그 안 오는 분 막 그건 아니고요 오시려고 하는데 오시면 진짜 바닥부터 아닌 인생을 사는 분들을 많이 봐서 그거를 돕기 위해서 오셔가지고 정말 잡 잘 잡고 기회를 잘 잡아서 물론 한 3년은 해야 된대요 어차피 시작해서 영주권까지 따면 그 기간이 하고 정 아니다 싶으면은 그거 안 하셔도 되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래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마트에서 집 나르고 식당에서 이거 하는 것보다 백배나 진짜 나는 정말 물론 체력이 권장하고 그게 식당일이 적성에 맞다 그럼 하세요 말리진 않아 내가 근데 주변에서 내가 봤는데 아무도 안 행복해 왜냐면 한국에서 안 해본 식당일 어떻게 하냐고 할 수 없이 한다고 도전한다고 그러는데 또 곧 내일모레 답사 오신 분도 있고 요즘 벤쿠버에 그냥 이 답사 전용주들이 뭐 우리 유튜버 애청자분들이 한 분씩 한 분씩 오시는데 제가 다 웬만하면 시간 내서 제가 만나드릴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오시는 내가 그리고 제가 명함도 받았거든요 그분 왜냐면은 그분이 지금 현재 칼리지에서 강의도 하시고 심리학 박사 코스도 다 밟고 이러셔가지고 참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굉장히 열정적이시더라고요 우선 제가 그분 캡쳐를 다 해왔는데 허락을 아직 안 받아서 내가 명함이나 그분 관련된 영상을 제가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아까봐 사람이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제가 그냥 나왔어요 사실은 이것저것 물어보고 내가 이 영상 이렇게 올려도 되냐 공개적으로 오픈해도 되냐 물어보려고 근데 나중에 내가 다시 전화 컨택하고 만나보고 그러고 나서요 왜냐면 저도 그 이민자 도움센터에 저도 발렌티오를 옛날에 몇 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하면서 못하고 항상 저는 시간이 되면은 홈리스들이나 아니면은 그 이민자 도움센터에서 제가 발렌티오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근데 많이 듣고 보는 게 많이 있기도 한데 상황 보니까 오늘 간에 가서 저도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시간을 이곳에 더 할애할 수 있게 여러분 광고도 많이 보시고요 구독 많이 해주시고 어느 분은 제 영상을 어디다 막 갔다가 선전도 한 거 봤어요 너무 웃겼어 그리고요 요즘 제가 뜨긴 떴나 봐요 어떤 분이 광고 협찬하자고 막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건 관심이 없어요 근데 지금 사실은 제가 제 영상에 막 중간 광고 끝 광고 이렇게 막 넣었잖아요 이것도 미안하고 눈치 보여요 아니 한참 영상을 보고 있는데 중간에 광고가 확 뜨는 거야 아이야 이거 김 세겠다 이거 어떡하냐 네 대신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서로 갑자기 길잡이가 돼주고 싶어가지고 제가 열심히 할 테니까 근데 이 막 협찬 들어와가지고 뭐 자체에서 광고들 이런 걸 제가 안 할 거예요 취미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거는 해서도 안 되고 그냥 뭐 자막으로 살짝살짝 나가는 거는 우리 구독자님들과 제가 소통할 때 이상이 없으니까 그나마 조금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씨이 이거 정말 꼭 왜냐하면 취업이 진짜 잘 되고 이민도 이상없이 잘 진행되고 그리고 여기 선배들이 많이 도와준다 그러고 그리고 아직은 정부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대입해야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당분간의 인력이 딸릴 거래요 여러 가지로 지금 이민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한테 굉장히 지금 큰 기회입니다 사실 보니까 뭐 젊은 분이든 이렇게 좀 아이 데리고 오신 분들이든 앞으로 오실 분들은 그간에 왜냐하면 일단은 영주권을 받고 봐야 돼요 그게 없으면 정말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에요 외국에서는 늘 불안하고 정말 영주권 받아도 그러는데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차피 어느 거 지금 그 어느 분은 그 이제 한 1년 살아보니까 너무 괜찮아서 정말 학생 비자를 연장을 신청했는데 이제 어느 지역으로 갈까 이것도 고민하는데 여러분 지역은 나중이야 지금 여기 캐나다에 계신 분들은 집 동네 우선 영업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용기 있는 사람의 기회가 생겨 어? 기회는 용기가 있어야지 되는 거고 가서 안 되면 말들어도 일단은 노크를 하시라고 여기까지 지역 옮길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당장 그 사는 곳에서 데이케에 가서서 발렌트 해보시라고 하면서 준비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칼리지 나와가지고 만약에 이민 점수가 내가 모잘라 그러면은 저의 소도시로 가도 돼 취업해서 왜냐 소도시도 없어 대인기회는 다 부족해 그러니까 지금 일단 시도를 해보면 아 상황을 알게 돼요 상황을 알면 내가 뭐를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아 어떤 전략을 써야 될지 그게 딱 감이 오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시작 안 하잖아요 그러면 똑같아요 어제가 오늘이고 내일이고 지금 뭔가를 바로 시작해야 돼 시작하면은 돼요 그리고 바로 설치하시고 그러니까 아직도 전공을 정하지 못하고 하신 분들은 정말 제가 오늘 갔다 왔잖아요 시간 특별히 되가지고 여러분을 위해서 이 시 이거 꼭 하세요 그래가지고 맞든 안 맞든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거 꼭 하셔서 여러분들이 여기 캐나다에서 정말 정착하는 데 도움되고 이민해서 정말 평화롭게 안정되게 정말 살 수 있도록 그게 제가 바람이니까요 지금 연기를 해서 두드려 보시라는 거 그리고 간호학과 나오신 분 아동학과 나오신 분 복지학과 나오신 분 이런 게 사이트에 다 있대요 저는 아직까지 사이트 공부를 안 해봤는데 그 세 가지는 거기에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서 메일로 문의를 하면은 뭐 아동학과는 너는 뭘 한두 개 추가하라 그런데요 뭐 복지학과는 또 너는 뭐를 추가하고 간호학과는 너는 뭐를 추가하라 두세 감옥이 될 수도 있고 한 감옥이 될 수도 있대요 그래서 그 감옥을 네가 추가로 들으면 그 ECE를 교환해 준답니다 그런데 그게 기간이 좀 오래 걸려요 보니까 뭐 6개월 서류가 한국에서 이렇게 오고 이게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도 권유하기를 저랑 똑같아요 여기 현지에 있으면서 워크숍이라든가 컬리지에 한두 감옥으로 가서 들으면서 영어도 늙고 스킬도 늙고 왜냐하면 한국하고 여기하고 아이를 가르치는 그 체계가 약간씩 다르잖아요 기본은 같겠지만 그래서 그 영어 스킬도 늙을 겸 될 수 있으면은 한국에서 자격증 온전히 바꿀 수 있을지라도 그 기다리는 동안에 영어 공부 겸해서 칼리지 가서 한두 감옥 이렇게 들으라고 그걸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이트도 제가 최대한 알아서 올려드릴 테니까 찾을 수 있는 분 찾아서 이렇게 보시고 공부하시고 저도 계속 여러분들이 원하고 찾고 길을 이렇게 어느 분이 저보거든요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역할하고 선택은 여러분들이 다 하시고 저는 정말 이민 전문가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살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다 보니까 이민 전문가를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고 저한테 어느 지역을 선정하라 어떻게 하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제가 굉장히 난감합니다 대신에 제가 제 영상들 보면 지역부터 학교부터 모든 걸 올려드렸어요 여러분들 제 영상만 잘 뒤지면은요 정말 선택을 할 수 있는 길도 넓고 노하우도 알게 되고 쉽게 판단도 됩니다 막연히 저한테 물어보면은 제가 여러분을 잘 몰라요 사실은 여러분은 제 영상 보면 저를 다 할 수 있지만 저는 여러분을 정말 몰라요 그러니까 그 영상을 보시고 그 느낌을 쓰면서 얘기를 하면은 제가 아 이분이 어디까지 알고 있고 뭘 모르고 있고 아 이거를 건드려주면 되겠다 이걸 제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도 계속 메일 오는데 저는 메일 들으면서 사실은 행복해요 아 이렇게 나를 못 믿고 이렇게 계속 해주신다는 것 자체가 기쁘고 감사하고요 계속 올려주시면 저도 또 업데이트 해가지고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시고요 또 뵙겠습니다